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해서 기대가 최고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 숫자 자체가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성장률을 좀 여쭤보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에 대해서 72시간 내에 폐쇄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우한 영사관을 폐쇄시켜버리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것이 진짜로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상당히 정무적으로서 좀 보입니다. 대선이 코앞에 있고 사실 대선 거기는 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가 여름휴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달아오르는 상황인데 9월 29일 날 바이든하고 지금 TV토론회가 1차였고 3번에 있고 부통령끼리 한번 해서 가는데요. 휴스턴이 갖는 정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스턴이 갖는 의미가 있죠. 최대의 경합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10여 프로 정도 텍사스에서 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정무적으로 아들 문제를 꺼내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라고 중국 사모펀드에 이사를 지냈고요. 오마 대통령 갔을 때 동행해갖고 한 15억 달러를 유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연계서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두 명이 지금 불법 해커들을 잡은 정황이 있는데 휴스턴 아시지만 거기 나사 근처에 우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 또 의학, 제약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해킹한 사람 두 사람을 잡아보니까 바이러스 개발 계획을 해킹을 주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캠프의 얘기입니다. 중국이 미국 11월 대선에 지금 개입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런 테마로 가서 지금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판 뒤집기에 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되고요.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1979년도에 최초의 영사관. 기억이 나시겠지만 201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거에 개입했는지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미중 무역전쟁을 떠나서 정무적인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수놓기? 그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실 때 정무적인지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대선 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미중 갈등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미중 갈등을 일으킬 때 경제적인 형태로서 갈등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보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한국의 아주 특정 기업을 찍어서 화해에 쓰지 말라고 지금 벌써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공무원들의 활동 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제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지금 있고 하여튼 지금 미국은 모든 걸 대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맞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투스텝으로 이런 정치적인 부분 다음에 경제적인 갈등이 또 일어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일단 1차 합의에 대한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500억 달러를 더 하는데 수입을 많이 해갖고 갔어요. 네, 그렇죠. 역대 최고액의 농산물을 지금 중국이 수입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합의를 안 지킨다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둘이 패권 전쟁에서 아주 한치도 안 물러서려고 하면 중국은 3.2% V자 반등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또 반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또 흠집 내기.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백신이 굉장히 좋은 소식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3상을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상을 들어가면서 지금 중화항체가 3개월 정도 몸에 남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6개월을 남는.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양질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패권 전쟁에서 중국에 하나도 안 밀리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까지 조금 해서 일단은 바이든, 바이든의 중국 관련설 이런 것들에 지금 계속 키워서 뒤집기 작전 이런 것이 되지 무역전쟁하고는 조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테슬러에 반응을 하고 백신에 반응을 했지.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우리들보다 영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판단을 맡기는 걸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그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1월까지 갈등은 계속되기 때문에 화해와 관련한 주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미중 갈등이 높아질 때마다 히토류 관련한 주식들이 좀 올랐으니까 그쪽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3%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연속 2분기, 2분기 연속이 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IMF 기준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1980년대 있었고 최근에는 2004년도 카드 사태 때 연속 2분기, 그다음에 금융외한위기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진짜로 금융외한위기급에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일면 골이 깊은데 진짜 바닥으로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전망치들을 쭉 뽑아보니까요. 블룸버그에서 뽑은 거 보면 세계 유수한 24개의 경제연구소 단체들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2분기에 마이너스 1.8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2 이런 숫자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넘는 쇼크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닥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증시가 지금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숫자가 나쁘면 정부에서 더 큰 경기 부양 대책을 낼 거 아니냐. 그래서 증시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듯한. 그래서 이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점은 3분기에 우리가 진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맞춰져 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사실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했지만 그게 경기 하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부양하는 거는. 그래서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뉴딜부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돼야 되고요. 지금 뭐 3분기 재정 정책은 항상 한 두 달 내지 세 달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나 증시는 싫어하지는 않았던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지표를 보게 되면요. 수출이 마이너스 16.6%입니다. 내수가 0.6%가 상승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이 됐기 때문에 수출이 갑자기 막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수 쪽을 보면 그래도 2분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고 했었는데 3분기도 그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은 어차피 크게 회복이 안 될 텐데. 내수는 야빠지게 되면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 전망이 좀 더 어둡습니다. 그런데 1분기 하시지만 1분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4%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국내 소비가 마이너스 6.4%였거든요. 그게 이제 컸는데 그거를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 중에서 플러스까지 옮겨놨단 말이죠. 중국이 저렇게 3.2%의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거는 100% 내수입니다. 내수 진작이 됐고요. 중국은 GDP 구성상 18%가 수출이고 나머지 82%가 내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즉 이번에 3.3%를 민간과 정부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3.0%가 민간이 기여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0.3%가 정부에서 기여한 겁니다. 즉 뭐냐면 민간 수요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도 반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정책적으로 분명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부분으로 우리 투자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럴 때는 소비재들. 지금 뉴딜한다고 해서 무슨 많이 지금 인프라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러면 이거는 와 몰려서 내수를 키우는 방법이 뭐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에 유일하게 플러스였던 게 민간 설비 투자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또 마이너스 2%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를 어떻게 일어나야 이쪽으로 또 와 갈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3.3%를 좀 세분화해 봤을 때 가장 좀 각광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소비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뉴딜 관련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민간 투자 부분입니다. 정부 투자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쪽 어려운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뉴딜 관련 중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중국 거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V자 반등을 하는데 저는 중국이 V자 반등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외국 자본이 그렇게 들어와요. 왜 그런지는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살아나고 다시 이런 내수가 살아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부 자금들이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반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죠. 수출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꼼짝 달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부분. 그런데 이제 수출 부분으로 가면 결국 대기업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 그다음에 이제 각 외국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에 불구하고도 경제적인 봉쇄는 없었던 나라.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장점이다 이거죠. 쭉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번에는 제조업은 한 마이너스 7%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좀 포커스를 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뭐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두 분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증세예요. 증세는 이 경기가 좋고 이럴 때 하는 게 증세고요. 이렇게 침체되어가면 감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포커스를 좀 해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엑셀에다 밟으려면 엑셀을 밟든지 브레이크 밟으려면 브레이크를 밟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밟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 나서 저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야당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비를 걸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 향후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잃고. 이렇게 되니까 추가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해서 유럽에서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한참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책이 나오면 경기가 어떻게 좀 괜찮아질까요? 지금 뭐 계속 유동성 공급은 계속 돼야 되고요. 저는 변곡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모더나라든가 그다음에 제네카 그다음에 화이자 이런 데서 만드는 백신이 생산이 되는 순간부터 변곡점은 시작되지 않겠냐. 일단은 아무튼 코로나19가 좀 잡혀야. 잡혀야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을 등에 업고 경제가 재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모더나의 3상 계획을 보면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세 달간 3만 명을 미국 87개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진짜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600불 주던 실업수당도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그다음에 문희신 장관이 이번 달 말까지는 지금 뭐 다 경기 부양책이 끝납시다. 민주당 안이 있고 공화당 안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천조가 높죠. 그렇죠. 지금 뭐 자금을 마련했고 등등의 상황이 됩니다. 증세할 때는 아닙니다. 돈 쓰실 때입니다. 여러 나라가 주머니를 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